오늘 함께 은혜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궁하거든 하나님이 베나멘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잇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잇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을 폐하시고 다잇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잇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잇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울의 왕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폐하시고 또 다잇은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저기 시골 산골에 있는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전도자로서 너무나도 영적으로 부러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만큼 영적으로 행복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또 윤리적으로 볼 때 다잇은 사울 왕보다 어떠한 부분 속에서는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잇은 유부녀였던 바세바와 가늠하고 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잇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울 왕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잇은 죄를 깨달았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또 사울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다잇은 왕이었을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심지어 심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왕이었지만 다잇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0편, 78편, 72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잇의 중심 속에 있었던 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이 시대에 우리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이 시대 속에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다잇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완전함이란 것은 복음을 사랑하고 또 오직 그리스를 붙잡는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만 이 복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또 내 소원을 이루는 것 속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이 오직 복음 그 자체를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잇은 특별하게 이 언약계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언약계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다잇은 여호 앞에서 힘을 다여 춤을 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잇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이러한 세상적인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춤을 추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와는 이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자꾸만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와는 이 복음을 지키면서 후대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안에서 날마다 오직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 오직 그리스와는 신앙을 변지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에 물을 타서 시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요한적인 색깔이고 또 에레미아적인 색깔이고 엘리아적인 색깔이고 선지자적인 색깔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의 요한처럼 민족 해방과 또 사회의 부조리를 보면서 해방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재와 사망의 법에서 갇혀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해방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엘리아처럼 신비주의적인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여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오직 그리스를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 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이 엘리아적인 색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전도 캠프를 나갈 때 또 전도자들이 현장에 나갈 때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멈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절에 가면 그 절에 있는 불상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상을 하는 모든 것들이요 복음이 아닌 엘리아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오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아적인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자각지대와 또 재앙지대와 빈 곳을 찾아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살려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처럼 겉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오가 참된 복음을 붙잡고 또 날마다 오직 그리스오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완전함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또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속에 이 부활 메시지를 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이슨 성전을 건축해서 이 언약계를 그 안에 모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이슨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금액이 금으로 삼천 달란트였다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삼천 달란트는 5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말은 다이슨에게는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2, 3, 7 또 5천 종족 대회 때 버려진 곳을 향하여 나는 주제 속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보좌의 능력과 그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누리면서 2, 3, 7 나라에 빛을 비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빛을 비추는 길이 TCK고 그 TCK가 올 수 있는 알루티라는 플랫폼을 세우고 또 그 TCK 중에서 보금에 반응하는 제자를 따로 세워서 인제 운동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세워질 김포 2, 3, 7 트리나운지를 보면서 이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김포라는 현장에 다민족이 많고 또 TCK가 많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우리가 알루티뉴을 세운 것이고 또 그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TCK 제자를 찾고 그 TCK 제자를 찾아주며 제자 훈련을 세우면서 다시 그 나라로 파송하는 것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국민일보 신분을 봤는데 인도에 어떤 한 목사님이 기도 요청을 하는 어떤 문구였습니다 인도에 한 천명 정도가 되는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많은 곳에 빈 곳이 생겼다고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는 그런 어떤 신문의 문구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인도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해서 그 현장에 다시 파송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 3, 7, 5천 종족 대회의 그 메시지가 우리 교회와 또 다민족 현장에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속에 이번 2, 3, 7, 5천 종족 대회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응답의 자리에 또 말씀 성취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은 날마다 마음의 완전함 속에 오직 글소와 또 2, 3, 7나라 보금화를 붙잡는 그 중심을 가지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손의 능숙함입니다 두 번째는 손의 능숙함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10편 78편 72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은 삶의 기본과 기초와 전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악과 싸우기 이전에 사울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들이 일어난 날을 헤아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들을 처 죽였나이다고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자세와 전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동으로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의 자세였고 또한 아버지의 양을 왜 한두 마리를 팔아가지고 자기 용돈으로 쓸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분야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멧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다는 것은 이 엄청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랩런트 사육을 할 때 집분자를 세울 때 항상 보았던 것이 그 랩런트가 응답을 많이 받았다 또 응답을 못 받았다는 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분자들을 세우는 기준은 응답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다운이 심하지 않고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동일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랩런트를 집분자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있다고 영적으로 부흥 떠서 다니고 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해서 잠수를 타버리면 다른 랩런트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가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던 어린 시절이나 또 골리아스를 쓰러트렸던 청소년 시절이나 또 사울 왕에게 목숨을 유기 속에서 쫓겨다녔던 청년 시절이나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어 있었던 임금 시절이나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방역을 해서 왕궁에서 도망쳤던 노년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동일했던 랩런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우서 우리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인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인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그릇과 은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깨끗하다는 것은 착하다,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의 이익과 유익 그리고 세상의 이론과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더 자리 잡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각석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훌륭한 신학 박사 또 훌륭한 목사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이 구두 수송공이었던 무디를 사용하셨습니다 무디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것이 들어가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 먼저 들어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작은 그릇보다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스스로 제가 발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 속에서 그 그릇의 크기를 넓히고자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닌 것 속에 자꾸만 섭섭마귀가 신방 가는 사람보다 또 자꾸만 말로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피스메이커 속에서 서로를 하나되게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성도님들이 다윗의 중심 속에 있었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완전함과 또 서밋이 되기 위한 이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날마다 삶 속에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자가 되어서 세계보고마 속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2, 3, 7나라 복음화를 날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과 손의 능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계보고마 속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